남자친구는 연아예요? 네 연아 그쵸? 일단 뭐 궁합본다 하니까 일단 두 살? 세 살 세 살 그래 능력있다 언니 연아 만나도 되겠어 얼굴이 앳대가지고 근데 우리 연아 남자친구가 보시게 되면 되게 좀 유쾌한 스타일일 거예요 성격이 밝을 겁니다 성격이 밝고 되게 뭐냐면 털털할 거예요 털털하면서도 좀 뭐라 해야 되나 애 같은 기질이라 그러지 유아틱한 기질 장난이 있기 때문에 애가 순수하다고 볼 수가 있고 순수한 것 같으면서도 철작선이가 없는 것 같고 근데 어떻게 생각할 때 보면 또 생각이 깊어 이게 뭐냐면 얘를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잘 모르겠다 왜냐면 우리 남자친구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냥 성격이 털털하고 좋다 보니까 모든 일에는 그냥 둥글둥글 넘어가려는 게 많아요 네 근데 정말 좀 심각한 일에 있어서는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면 나보다도 생각이 더 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는 이 남자친구 성격이 되게 좋아 보이거든 네 진짜 좋아요 그리고 친구들도 많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언니가 조금 힘들 거예요 친구가 많다는 남자들이 친구가 많으면 약속이 너무 많아요 친구들이랑 올릴 시간도 줘야 되고 그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언니가 조금 뭐라야되나 불만이라면 불만? 그런 게 좀 있을 겁니다 네 이 남자친구와 결혼할 거야? 결혼 전제를 생각하고 있긴 한데 아직 취업을 못 해가지고 여기 올려였던 게 자기 취업이 어떻게 되나 그건 자기가 보고 예약하고 따라 보라고 그래 내가 궁합을 봐줄 테니까 일단은 이 남자친구와 결혼 상대로는 나쁘진 않아요 애가 되게 괜찮은 사람으로 성격 인성적으로 봤을 때 너무 괜찮아 그쵸? 네 인성적으로 사람은 제일 먼저 봐야 될 능력이 아니에요 남자는 인성입니다 네 인성이 발라야 자기 하는 일에 있어서도 자기가 맞춰서 나갈 수 있고 근데 이 남자친구가 아까 취업 얘기를 했는데 이 남자친구가 갈라 그러면 갈 수는 있어요 다른 데라도 네 근데 지 욕심이 있기 때문에 네 지가 가라는 이상을 가지고 그 이상에 맞춰서 갈라니까는 취업이 힘든 거예요 지금 공유하고 있긴 해요 한 단계만 딱 낮추면요 직장은 바로 잡혀요 왜냐면 자기 개발이라는 게 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뭔 말인지 알겠죠 취업을 위해서 준비했던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네 응 그래서 좀 한 단계를 자기 운때가 지금 현재 안 좋기 때문에 어 자기보다도 스펙이 안 되는 사람은 취업이 되는데 자기는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올해는 말고 내년에는 되는데 지금 뭐 놀 수가 없으니 더 이상 놀 수가 없으니 뭐 가까운 데라도 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취업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이 친구랑은 결혼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책임감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니한테는 잘해요 어 어 재물은 또 있나요 재물은요? 재물은 안정적인 부분이에요 안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이 반듯하고 성실하고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 개발이나 노력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안 그래요? 네 맞아요 지금도 자기 개발을 뭘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바빠요 지 혼자 맞아요 어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직장을 들어가서도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우리 언니가 너무 감정적인 사람이거든요 솔직히 제가요? 응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감정적인 사람이라서 너무 이 친구가 일에 빠진다거나 자기 하는 일에만 빠지면 언니는 되게 서운해요 그런 거 모르겠어요? 네 응 만약에 직장을 들어가서 일에 매진하고 나와 함께 보내실 시간이 별로 없다 응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 그러면은 서운해질 수밖에 없겠죠 응 응 응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아요 왜냐면 이 사람은 의부의 분이라면 하나면 하나밖에 모르는 그런 게 있거든요 좀 사업 욕심도 조금 있는데 응 아 근데 그까진 응 그까진 뭐 그까진 아니고요 그까진 아니고 일단은 지금은 아직은 어 자기 인생을 더 설계해 나가야 되고 어 뭔가가 소속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응 그래서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시라 하세요 응 그리고 결혼을 할 수가 응 올해도 아니고 내년달고 내후년이 돼야 되겠다 응 내후년에 보면은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응 연애는 1년 했어요? 아니요? 3개월? 3개월? 응 1년, 2년, 3년, 응 응 네후년 응 그렇게 되면 될 겁니다 응 그거면 돼요 혹시 제가 올해 조심해야 될 게 있나요? 뭐 크게 조심해야 될 건 없어요 응 크게 조심해야 될 건 아니고 이대로 가면 됩니다 어 근데 언니 뭐 자격증 따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 있어요? 자격증? 자격증 말고 제가 원래 서울에 있다가 응 엄마가 이제 아파가지고 이제 엄마 아빠 운영하고 있는 공장에서 이제 같이 이제 격리 이런 걸로 좀 일을 하게 됐거든요 응 근데 이제 내려온 지 한 일주일? 응 그거밖에 안 됐는데 응 이걸 계속 제가 가야 할 수 있는지 응 지금은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앞으로 계속 해나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언니 언니가 내가 변할 건 없다 했잖아 아 변할 건 없는데 언니가 조금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 뭔가 자격증이라든지요 뭔가를 뭐 거대하고 되게 어려운 자격증들은 아니에요 소소한 자격증을 못 당한다든가 이런 거는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 굳이 찾는다면 그런 부분들 응 그래서 그 외에는 큰 변동이라든지 변화가 없어요 어 재작년이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언니가 재작년이 진짜 뭐냐면 내가 심적으로도 힘들고 인간 때문에도 힘들고 이별이라든지 사랑과 이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네 그죠 재작년에 네 재작년에 그러면서 작년이 재작년에 그 여파가 작년까지 여운이 넘어오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재작년에 되게 힘들면서 작년 7월달까지 정말 언니가 우울증 걸린 것 같고 왜 우리 조울증 환자 같고 응 막 그랬을 거예요 네 네 네 네 네 네 전주지를 못하고 응 그러면서 7월달 넘어오는 몸에서부터 조금 그래도 편해지는 시기로 들어와 있거든 네 그치? 응 그래서 어 뭐 괜찮아요 어 힘든 시기를 겪어왔고 지금은 당분간은 앞에 들어 닥쳐있는 울때를 봤을 때 당분간은 크게 힘든 건 별로 없어요 그냥 이대로 가는 거 응 그리고 어 조금 너무 쪼우지마 절요? 응 너무 쪼우지마 응 부모님 어 거기 그 공간에서 일을 하면서도 언니가 조금 더 자기 자신을 너무 쪼아 응? 그러면은 이거 이게 언니가 지쳐 응 그러니까는 그냥 하나하나 알아가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응? 응? 알아가면서도 조금 실수도 할 수 있고 어 왜 부모님을 도와주고 있지만 누가 되는 건 아닐까 내가 괜히 실수한 끝에 아빠가 힘들어지는 건 아닐까 어 이런 것도 생각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효녀 아닌 것 같아도 효녀야 하하하하 그러니까 굳이 그런 것까지 어 생기지 않은 일에 대해서까지 너무 걱정을 하게 되면 언니가 너무 지쳐요 응 알았지 그러니까 마음을 조금 편하게 가지세요 오케이? 네 제가 소송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돈을 아직 못 받아가지고 응 올해 한 해는 끝날까요? 응 회사와 소송이야 아니면은 네 회사에 소송해가지고 이제 다 이기긴 했는데 응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인간 대 인간 개인이 아니라요 회사의 뭐 임금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으로 보이거든요 어 어 어 이기긴 했는데 어 올 7, 8월달이 되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어 다행이다 응 근데 100%는 아니야 응 100%는 아니에요 응 올해는 끝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응 100%는 아닌데 100% 해결되는 건 아닌데 한 60%? 응 반보단 조금 더 되는 응 거기서 좀 만족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아 그래요 응 알겠죠 네 됐습니까? 응 혹시 제가 하나 더 여쭤봤냐 제가 만약에 진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직장을 다닐지 사업을 할지 이렇게 되잖아요 응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잘 될까요? 음 사업 사업? 아니요 네 응 그냥 있으세요 알겠죠 네 그래요